우와 다 배불래 고마워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신 제가 옆에서 윽시아시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기분 좋은 게 저 1등 하시고 근데 저도 바로 뒤이어서 아 맞아요 맞아요 성적이 다 좋아서 같은 1등 기록 성공할까요? 저는 꼭 해주는 운동 중에 하나라서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그렇죠? 네 딱 지금 39일 남았습니다 아하 렛츠고 셋 몸이 워밍업이죠? 넷 좀만 붙어 올라와서 시선을 여기 주고 네 그렇죠 눈 감고 해야 돼요 피스톨을 줘 좀 손가락에 힘 빼고 고 셋 아우 잘한다 고 여기 정말 시원하거든요 네 스트레칭 고 고 확실히 1등은 달라 아유 다 배웠어 다 배웠어 달라 예전에 왔을 때는 가관이었는데 가관이었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여섯 일곱 렛츠고 렛츠고 여덟 아 좋다 여덟 하나 두 개 아홉 아홉 원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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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 굿샷 둘 컴온 셋 넷 이지 멀었어 다섯 여섯 일곱 아아악 죽어 여덟 아홉 열 아 좋네요 1등끼리 많아서 반갑습니다 네 저 1등한테 박수 안 하거든요 하하하하하 안 해주죠 저도 하하하하하하 딱 하면은 바로 그냥 하하하하 이 골로 안 죽어? 안 죽어? 이러죠 자 여섯 렛츠고 일곱 컴온 여덟 렛츠고 4모모 아홉 10 오케이 2모모 컴온 자 두 개만 더 하자 두 개만 렛츠고 위즈도 렛츠고 1모모 아하이 아하 우 지렸다 어어 아하 방금 좋았습니다 너무 덥다 이제 아 렛츠글이 으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혼자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거는 아냐아냐아냐 제가 저 좀 제가 오버사이즈로 입어서 저희는 오버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준호님 오늘 도와드리려고 제가 좀 에너지 아내려고 했는데 해도 돼! 나중에 텐션 뚝 빠져서 안 해도 돼요? 오케이 레츠고! 오늘 내 운동이다잉! 두! 하나! 이야 살아있네! 둘! 하나! 셋! 넷! 하나! 아싸! 오케이 오케이! 여섯!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! 안돼 안돼 안돼! 이렇게 오케이! 여덟! 두 개! 아홉! 오우! 하나 더! 오우! 오우! 아! 한 잔 남았어요! 컴온! 자! 많았다! 많았다! 오케이! 여기서부터! 여기서부터 운동이에요! 컴온! 스리볼! 레츠고! 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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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라스트고! 라스트고! 아아! 라스트고! 넷! 하나! 다섯! 높은 몸으로 오랜이! 자! 두 개! 일곱! 하나 더! 라스트고! 일곱! 레츠고! 하나! 둘! 셋! 넷! 넷! 아홉! 컴온! 열! 파이머! 하나! 둘! 이지! 개이지! 이지! 맨! 일곱! 여덟! 아홉! 아홉! 열! 이건 진짜 좋다! 프론트로는 위에서 아래 당기는 운동이라 어디에 두지 자기가 딱 온다라는 걸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운동 여러 부를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원암으로 당겼을 때 딱 이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느끼기가 쉬워요 마음 좋아해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전을 했다 그럼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뒤에서 보니까 3,6,6 아 역시 장성이여 장성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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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! 열! 하나! 하나! 둘! 하나! 하나! 넷! 하나 더! 와! 진짜 몸이 살아있다 아직 와! 하나! 둘! 셋! 좋다! 넷! 다섯! 세 개 더! 하나! 둘! 셋! 두 개 더! 끊어! 오! 좋다! Let's go! 아하.. 일도 못했어야 재밌는데 하하! 하나! 괜찮아! 됐습니다! 하나! 둘! 셋! 오! 잘 명 hiện다! 여섯, 여섯, 일곱, 다섯 개 가자 여덟, 아홉 아필 알랏, 아필 알랏 야! 이거 어디 나라 말이에요? 아 이거 슬랭이라고? 슬랭? 슬랭 슬랭 이거 영어예요? 네, 흑인 애들이에요 멋있다 영어 잘하고 싶다 영어 못하는 사람 특징 아세요? 제일 무서운 게 미국 엘리베이터야 항상 말 걸어 헤이, 하와이유? 하와우 사람은 또 I'm fine, thank you and you 하면 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두 번 계속 보고 있고 미국 이번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좀 든든합니다 백신 먹고 지금 바로 운동하잖아요 멋있어 후퇴 없지? 둘 셋 넷 다섯, 멀었어요 일곱 일곱 아, 좋습니다 아, 좋습니다 우와 와 우와 더 더 해 볼래요 우와 자 차이 어떻게 하는지 확 나지?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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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여덟 아홉 어홉 어깨가 모양을 잡았어. 완전히 두 달 전까지는 안 했거든요. 하지 말라고 해서 사이즈가 차이 난다고?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어요. 장점은 더욱 장점으로 바디밀기 포즈가 너무 부러운 게 짤 수가 있잖아요. 피지클을 못 짜잖아요. 포즈를 취할 때 짜는 게 없잖아요. 그럼 체형만 만들어서 하는구나. 조금 아쉬워 그런 게 도전해보세요! 크리핑 같은 거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. 아니 볼 때면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. 영광이야 영광 갬만 유튜버가 원판을 껴주고 춤까지 출 수 있어요. 위험하다 진짜. 알겠습니다. 하나 주워! 렛츠고! 아홉 열 하나 둘 셋 셋 아홉 자 파이모어 파이모어! 렛츠고! 하나 이지! 셋 넷 나소아! 네 저 아직 남았어요. 이거 생각 없이 그냥 토 토 아홉 둘 세 개 셋 두 개 넷 오케이 열 아홉 다섯 개 더 하나 여덟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나도 운동을 배우러 다녀야 되나? 어떻게 저렇게 운동이 늘지? 와 너무 신기하다 아홉 처음 운동을 하려 했을 때랑 아예 다른 게 땡기면 어디 힘이 들어가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. 마라 님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시선 위에 보고 위에 보고 셋 그렇지 넷 다섯 여섯 일곱 늘어지는 게 좋아요 운동 중간중간에 늘려주시는 게 응? 새로 나온 머신인데 저 땡기면 비하인드가 돼요. 아홉 네 요새 최애 운동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땡기면 비하인드로 먹어요. 아 그러네 몸을 앞으로 숙일 필요 없어요. 땡기기만 하면 돼요. 아 마지막 운동으로써 느낌 위주로 여섯 일곱 10회 전까지 가야 됩니다. 여덟 가볍게 아홉 열 하나 아홉 열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아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그래도 옆에서 까불라고 근데 오늘 약간 인생에 코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. 코치가 왜 필요해? 오늘 솔직히 평균 운동량 이상을 더 땡긴 것 같아요. 17일 날 올림피아 대회 가십니다. 라스베가스로 가시는데 저도 가거든요 미국에 올림피아 원해주시고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고맙습니다. 가자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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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